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한 건물의 옥상에 옹기종기 텐트들이 들어찼습니다. 텐트 안에서는 한창 영화가 상영 중입니다. 이 행사는 바로 캠핑용 텐트를 상영관으로 한 이생영화제 텐트온라인. 저희가 텐트온라인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. 시민분들과 함께 조금 더 재미있게 영화를 관람하는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옥상에다 텐트를 치고 가을밤을 즐기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19금 영화들을 상영하는 응큼필름과 로맨틱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상큼필름 등 테마별로 상영관을 나누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명작 영화들을 캠핑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영화 상영과 함께하는 시내 콘서트도 마련돼 깊어가는 가을밤을 공연과 함께 즐길 수도 있는데요. 영화도 스토리가 있고 음악도 스토리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. 가족과 대학생, 직장인 등 다양한 모임의 참가자들이 도심 속 특별한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참여했습니다. 낮에는 굉장히 일상에 지쳐서 바쁘게 생활을 했는데 막상 가까운 곳에서 야외에서 영화 보는 것 같이 와이프랑 둘이만 캠핑 나와서 영화 보는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고요. 하늘 가까운 데서 영화를 보니까 색다른 맛있더라고요. 점심지에서 이런 캠핑 분위기를 내면서 또 이렇게 편하게 접하지 못한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최고예요. 텐트 속에서 영화를 즐기는 특별한 캠핑과 함께 올가을 색다른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? TBS 리포트입니다.